10절 행사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도 하셨고 500명 이상 오실 걸로 준비를 하셨는데 우천 관계로 많이 모으시게 되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. 자 이어서 노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목포에 사시면서 노래 가수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제주도 부산 강원도 서울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. 자 김오현 가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노래 작사 작곡 하시고 불렀던 아들딸 사랑한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를 낳아 세워지 안에 실세 없이 어린금 손남의 녀 모짓소리 들어가며 대한빛이 곱게 탄 의문 이 한 세상 눈물밤에 자식 하나 자식 이때라고 정돋고 놨던 말 할 것이 없었어도 역수 없이 자리 작아주고 아들아 내 떠나 사생각시 6천명이 오대전 그 청추로나 눈도 침침한 기도를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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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면 천낭에 했냐 모집송이 들어가면 대압빛에 검색한 건지 귀한 세상 눈물받에 자식 하나 잘되라고 부정부와 기도했던 말 이것은 없어서 또 욕심 없이 잔잔하게 하늘만 했더만 사태삭수 육천내대 언제 적던 정신허가 눈도치지 기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는 날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보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는 날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보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오늘 작전 크라마스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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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